유리 바로 빼야돼요? 바로돼요 근데 우리 뭐해야되지? 뭐지? 오늘 우리 그거 생각출까? 그거 보니까 여덟명만 치는거일거같아요 나 유리아 오른쪽에 계속 이러면 여기다요 그러면 너 에게는 형사때로 가기전에 케이크 있어요? 케이크는 제가 가서 사온다 어휴 유리다 어휴 유리다 어휴 유리다 지금 케이크 사와봐 나 오늘 많이 이쁘대요 어? 나 오늘 많이 이쁘대요 나 왠지 다 이쁜데 진짜 어렵다 나 어느쪽 다 이쁜데 유님 아까 저 준비한 면 못났어요 유리 출연했어요 출연했어요 우리가 쭈쭈하고 나타내줘요 우리가 쭈쭈하고 나타나면 쭈쭈하고 나타났죠 시끄러워 하하 하하 나 그 뭔 노래야? 아 어려워 아 있잖아 우리 여기다 세워놓자 힘들으니까 저 기가 막히는게 너무 좋던데 짠 심장이 무리가 안되요 역시 심쿵니다 심쿵해 날 보면 볼수록 아군 저희가 무대를 하기 전에 마이크 드릴게요 얼굴만 보면 전유리가 리더같은데 야 언니라고 불러 이제부터 알았어? 네 언니 그래 형은아 언니가 뭐라고 했어 온지 말 끝 차니? 언니는 빨라에요 그렇다 네 역시 동생들은 젊어서 빠르네요 아 아 그냥 반만 출연해야지 왜? 왜 이렇게 두꺼운 것 밖에 없어? 안연주 이거 뭐 귀야 유리 살쪘나요? 유리 살쪘나요? 유리 살쪘거 같아요? 유리 살쪘거 같아요? 맞아 그게 더하구요 근데 원래 시간이 좀 세우면 어때요 귀입니다 아 저 살쪘대요 내가 몇살 요청할 수 있어요 미모가 쪘어요 미모가 쪘어요? 아니야 유린 미모가 쪘 쿠던데 여기 조명 진짜 아니야 유린이 허가 없더 누디 허가 없더 누디 허가 없더 테이프 하나 더 줘 네 테이프 하나 더 주세요 네 테이프 하나 더 주세요 네 저희 대기하러 가야 해요 지금 남기시면 다운팀 때문에 따로 보관하고 있어야 해요 네 보관만 자 유린이 지금 다운팀 바로 들어가요 네 종일 저희가 할건데 혹시 소지품 있으시면 따로 챙기시고 안해주세요 저희는 이거 이어폰 두개여서 큰일도 안오고 잘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소진이 잘 안되나 봐요 여기 소진이 잘 안되나 보다 여기 소진이 잘 안되나 보다 여기 소진이 잘 안되나 보다 여기 어디있냐 나를 봐 네 우리 우리 꽃이 꽃단장 안에 그건 아니다 꽃잠할 느낌인데 라큰 징징징 아 오늘 나와요 어! 내 앞머리 내 앞머리 진짜 멋생겼다 나 파인애플 진짜 멋있네 아하 아 진짜 멋생겼어 파인애플 파인애플 피어 파인애플 어 애플 파이 이거 있잖아, 피 파인애플 애플 펜 뭐라카노? 어 이거 알아, 내가 틀어줄게 노래 우리 해보자, 이거 파인애플송 알아? 여기 귀엽구나? 여기는 왜 계속 찾고 있었어? 파인애플송 아냐고 몰라? 파인애플 펜 파인애플 펜 이건 물상 이거? 무관적으로 해야 돼, 천에 파인애플 펜 파인애플 펜 파인애플 애플펜 너무 좋아 야 요즘 회화통은 못하니? 비크와의 여포가 뽀뱃 뭐야? 아니 근데 머리 때문에 아키 아 이거 많이 떠있나 보 같다 회의 부분 아니 이게 나 비크와의 여포가 뽀뱃 아 비크와의 여포가 뽀뱃 저희 무대 오르기 5분정도입니다 저희 무대 오르기 5분정도입니다 이제 갈래요 아키 못 풀어 가야해 이거 케이리스 코퍼가 뭐야? 아티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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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 detection 아티스트 나 이거 너무 좋아 제 얼굴 파인애플 같아요 우리 이제 가을 이거 잠시만요? 마지막 인사에요 안녕 파인애플 3명 갑니다 안녕 화이팅 우리가 쭈쭈하고 나타나면 쭈쭈하고 나올게요 쭈쭈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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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쭈해요